좋아. 뭐야? 누군데 내 옷 입고 저런데? 저거 김필숙 아냐? 뭐? 나보다? 그럼. 너보다 낫지. 노래야 원래 너보다 잘했고. 네 말대로 살 빼서 예뻐졌잖아. 근데 너는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? 이번 신곡에선 네 파트 4초로 줄었더라. 너도 이 말도 안 되는 오디션 보게? 응.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괜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. 너는? 나도 비슷해. 재밌을 것 같아. 근데 왜 두 장이야? 그럼 너는 왜 두 장이냐? 누구 거 챙긴 거야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좋아. 그럼 하나 둘 셋 타면. 알지? 그래. 하나 둘 셋. 다 됐어. 너보다 다 됐어. 내가 믿esta. 저게 왜 이래? 이 정도 계약이면 위렌터에서는 신인치고는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네 근데요 네 여기서 뭐 해? 저 여자 누구야? 응 아무것도 아냐 또 숨기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이슨 너 진짜야? 위렌터 계약 안 하기로 했어? 어? 어? 어 아니 그렇게 됐어 제정신이야 너? 어디 가도 그만한 조건 없어 안 그래도 진국이랑 뵙기도 없는데 You bug me 너랑 안 가려고 그런 거니까 신경 꺼 뭐? 너 진짜 그래 둘이 어디 한번 잘 해봐라 왜 거기 안 간 거야? 어? 어 사실 예전엔 재밌으면 어디든 상관 없었는데 이젠 이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 너도 그렇지? 간다 이제 감사합니다.